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실 저희 선물이 걸려있어요. 저희 아돌라스쿨 홍보단이 준비한 특급 선물 나와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아돌라스쿨 홍보단이 종현 씨와 아론 씨를 응원합니다. 제주의 과연을 전성스레 담은 투제 소시지와 한식 간장으로 만든 스테이크를 포함한 고급스러운 수제 햄 스페셜 세트를 두 사람에게 쏩니다. 감사합니다. 화상 보시죠, 가사 한번 보시는 부분이서. 진품인지. 감사합니다. 네, 저거 확인해 주시면. 지금 서프레이즈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읽어주세요. 이번엔 단장님들도 선물 드립니다. 1, 2, 3, 4번 순으로 이렇게 앉았고요. 1, 2, 3, 4번 순으로 이렇게 앉았고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재밌는 게 이것이 나는 것들도 다진하고 실질하고 부르고 싶은 일도 바로 나를 봐주고 위로해 주신 우리는 모두 친구. 와, 근데 이게 원래 그 완전 오리지널 노래가 아니네. 아, 2절이구나. 아, 2절이구나. 아, 2절이구나. 아, 1절로 1절로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일단. 일단은 저희 도전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바로. 와, 저 처음 들어보는데? 도전! 뭐였지? 맞아요.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잠만 보는 애. 네. 잠깐만. 잠만 보는 애. 새들의 고양이. 깜짝 놀랐는데, 자식아. 나는 되게 꿀자리네요. 우리는 모두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아, 저도 꿀자리예요. 우리는 모두 친구죠? 예, 저는 계속 그거 말하는데요. 되게 좋은 자리를 하잖아요. 다들 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우리 아론 씨 자리가 좀 힘든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론 씨가 더 힘든 게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그. 뭐 짜증, 짜증내도 뭐. 짜증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짜증나고 싫증나고 울고 싶을 때도. 우리는 모두 친구. 서로 다른 말로 맞죠. 서로 다른 말로 위로해 주는. 글쎄요. 이거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어서 저도. 짜증나고 싶을 때도. 짜증나고 울고 싶을 때도. 어떻게 준비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일단 썼어요. 일단 썼고요. 저도 일단 썼고요. 일단 노래 가볼게요. 피카츄라 이츠파이리 꼬부기. 참만불리 자몽 질퍽이 탕구리. 서로 가진 생각은 달라도. 어? 어? 준케이 형이 틀렸나 보다. 내가 뭐. 서로 가진 생각은 달라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가진 생각은 달라도. 아. 죄송하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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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맞네요. 이 정도면. 아. 이 정도 실수하신 거면. 저희 전곡 다시 듣게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듣게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피카츄라 이츠파이리 꼬부기. 참만불리 자몽 질퍽이 탕구리. 서로 가진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내 친구. 맞아? 재밌는 얘기도 신나는 놀이도. 짜증나고 싫증나고 울고 싶을 때도. 서로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좋습니다.